19번. 아이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고 그랬다. 맞니? 아이의 신경으로 적절한. 이런 분위기 문장은 어떻게 첫 글 아니면 마지막 글을 읽어본다 했죠? I heard something moving slowly along the world. 자, 뭔가가 어떻게 오고 있어요. 천천히 along the world. 벽을 타고 오고 있어. 마지막으로. The match fell from my thumb, tumbling the finger. 여기서 trembling. 여기가 답이다, 답. 알겠죠? 내 성량이 떨어졌죠? 내 손이 덜덜덜 떨리는 손가락에서 덜덜덜 떨린다는 것을 기뻐서 막 떨리겠니? 뭔가가 오고 있는데. 아, 좋아. 빨리 와. 죽여버리겠어. 이거겠니? 두려움이겠지. I want to start running. 나는 어떻게 달리고 싶어했어. 그렇지만 I couldn't. 달린다, 못 달린다? 달리지 못했다. 프라이튼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먼저. I heard something moving slowly along the world. along the world을 가로로 묶어놓고 보니까. 자, heard란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다. 그치? 동사가 나와있고 목적어, 목적격보로 moving. 현재 분사. 지각동사의 목적격보로는 원형 아니면 현재 분사인 pp. 알겠죠? 여기다가 move로 바꿔 써도 돼. 알겠죠? 근데 move, do는 안 돼. 왜? 뭔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능동형의 형태니까. 자, I searched for a match. 성량을 찾았어. 인다, 어둠 속에서. 그리고 try. 시도했어. try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라 했어? 뭐뭐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 여기가 동명서가 나오면 시험상화 뭐뭐 해보다지. strike it. 그것을 막 키기 위해서. strike 하기 위해서 시도했다. ing가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린 문장이 나왔어.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is 뭐야? match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they 하면 틀리겠다. 대명사. this time I was certain. 자, 이번에는 나는 확신한다. something was moving. 자, 뭔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in the channel에서. 자, something alive. 자, 그게 어떻게?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살아있는 뭔가라는 거죠? 그냥 컴마 컴마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 moving을 설명하고 있어. moving something. 자, 터널 속에서 something was moving. 자, 뭔가가 wasn't moving something이죠. move의 목적으로 something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지요? 자, 여기 something은 한 단어도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후치 수식. alive something 한 번 틀려. it wasn't all right. 그건 쥐가 아니더라. very unpleasant smells. 자, 매우 불쾌한 냄새가 came into my nostrils. 내 콧구멍 속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finally, 결국 I managed to write a match. 아, 가까스로 성향을 켤 수 있었다. manage to는 가까스로 뭔만 하다야. 알겠지? 이 to는 전체 사이 to가 아니야. 투부정사의 to이기 때문에 여기다 라이팅이 가면 안 돼.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 알겠지? 알겠지? at first, 처음에 I was blind. 불을 켜니까 어떻게 이 그 플레임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자, 눈이 멀었죠. 그죠? 캄캄하더라. 그래서 blinded. I was blind. 수동태야.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또 지각동사가 자주 나와있는 문장이죠. then I saw something cropping toward me. 어, 그런 다음에 나는 뭔가 어떻게 나를 향해서 기어오는 걸 봤어. so에다 또 밑줄 차는 거 보니까 so는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죠? so의 지각동사야. 그래서 something cropping 나왔죠? 그래서 자, 목적격 보호로 다시 뭐가 나왔어요? 현재의 분사가 나왔죠? 자, from tunnel. 터널 속에서 shapeless finger 자, crowing like a spider 자, 이 문장에서는 자, from the tunnel 터널 속에 자, 형체가 없는 어... 형체가 없는 어떻게 물체죠? like 거미같이 기어다니는 이런 형태의 물체 그냥 이렇게 꾸며주고 동사가 없어요. 그냥 여기 찍어버렸죠? 여기도 찍어버렸어. 뭘? period를 알겠죠? 그냥 그냥 쭉쭉 끊어버려. 자, 그 다음에 match fell from my tumbling finger 자, 성량이 어떻게 돼? 어... 뭐지? 수전증이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 속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I wanna start learning. 나는 어떻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could은 달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기도 could은 음... 음... 뭐 특히 다른 건 없네요. could은 learning이 생략된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ourself 우리의 몸을 안 중학교 안중이예요.